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1명, 하락 2명, 보압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악권장 예상하면서 호텔 신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하락장 전망하면서 실리콘2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코덱스 인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보악권장 예상하며 IS 동서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항공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박스권 장세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박스권이 하단이 이탈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2400선은 좀 지지를 해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연휴에 들어갔었는데요. 또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으나, 중화권 증심으로 한 아시아 증시는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시장의 보악권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시의 급등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ISM 비조 지표에서 특히나 가격 지수가 큰 상승을 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채 금리가 4%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로 인한 훈조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의 증시, 상해와 홍콩 증시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에서 발표한, 국가통국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표, PMI 제조업 지표가 전월 대비 2.5% 상승한 52.6%를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개선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무역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나라인 만큼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는 3.1절로 인해서 중화권 증시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증시의 상승폭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기술주들은 조금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를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 게임주라든가 중국 소비주 쪽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시장 대응에 있어서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상승 출발로 예상을 하시면서 업종별 순환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대표님, 이번 주말에 중국에서 양회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어제 미국에서 PMI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하락마감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이 더 올라가기에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하반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더라도 낙폭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 연례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양회가 진행이 될 텐데 이 양회에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내수 진작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업종들을 선별해서 우리나라에서 매매를 해본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중국이 양회를 진행하면서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공략해본다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수혜주를 찾는 노력이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재기 대표께서는 화장품도 주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관심 종목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역시 중국과 관련된 호텔실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면세점과 호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도 알아볼 수 있겠죠. 2월 28일 날 한국은행에서 BOK 이슈노트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지금 중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계획이 상당히 유입이 좀 제한된 흐름이었습니다만, 어제부터죠. 3월 1일부터 중국인 관광 계획에 따른 PCR 검사 의무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계획이 200만 명 정도까지 회복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그로 인한 기관성 매수대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번 매수세에 좀 편입하셔서 고름대 하단에서는 매수관 쪽으로 대응을 하신다라면 중기적인 전략에서 좀 개선세,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실리콘투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양해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분들이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이 높은데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와 어제 진행이 됐었던 중화권 증시를 놓고 보자면 현재 중화권 증시가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양해에 관련돼서 내소진장이나 경기부양책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 쪽에서 호재가 생기게 된다면 화장품 관련 주들이 곧 잘 움직이곤 합니다. 실리콘투라는 기업은 2002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2012년부터 K-PT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K-POP이라고 해서 음악이라든지 K-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이런 한류 열풍이 결국에는 K-뷰티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블랙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에서 미국의 아마존 뷰티 카테코리에서 우리나라 K-뷰티 브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하죠.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약 150여 개 국가에 역직구 판매라든지 기업 고객을 통해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 중국 쪽에서의 메리트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고 브랜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2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자체의 흐름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실리콘2라는 기업을 화장품이나 중국 쪽 관련된 기업으로 체크를 해두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 화장품 업체 실리콘2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화수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